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제사입니다. 저희는 분가에서 살고 있고,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직장 다니시고, 신우가 집에서 쉬는데, 시아버지 첫 제사가 평일이라 제가 음식을 못하게 됐어요. 회사 다니는 관계로 아가씨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아버님도 며느리밥 드시고 싶으실 테니 늦게라도 가서 일하겠다고 시댁에 얘기했어요. 정말 마음 쓰면서 살고 싶고 그러려고 하는데, 신랑이 대뜸 조퇴하고 가서 음식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전날 음식을 하던지 늦게 가서 하던지, 뭐 그 정도는 생각했지만, 조퇴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 말 듣고 나니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해도 직장은 직장인데, 제사 지내는데 음식하러 간다고 조퇴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신랑이랑 싸울까봐, 또 시댁 일로 서운해하는 게 싫어서, 얼굴 빨개지면서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조용히 그랬어요. 내가 사장이라면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아줌마라서 직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봐달라고 하면 누가 날 써주겠냐고. 일단 말은 했지만 민망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남자는 제사 때문에 조퇴 안 하면서, 여자라서, 또 작은 회사라서, 12시에 조퇴한다고 말하라는데, 솔직히 은근히 화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